설계, 해석 아무튼 설계 좀 해봤다 하시는 설계자분들 주목하십시오 주목! 좋다 좋다 해서 샀더니 비싼 가격에 이건 안 돼 저건 안 돼 제품 설계는 오래 걸리고 데이터 관리는 오래된 수건 사업이십니까? 동작 그만 랩스가 쏜다 당신의 고민을 싹 씻어줄 라이브 5월 27일 웹스 시스템 코리아 유튜브에서 랩스 시스템 코리아 좋아 오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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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현타오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